제주도에 낚시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네요 아 그리고 제주도는 아직 많이 덥네요 역시 제주도는 따뜻해 아니에요 아직은 더워 자 이동 우와 여러분 여기 멋진데 앞에 테트라 때문에 저 낚시를 못하겠네요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쭈어는 위험해서 안되겠네요 야 근데 경치는 찌기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뚜둥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 왜 제가 제주도에 왔냐 하면 바로 문이 오징어를 잡으러 왔기 때문이죠 제주도에 낮에 도착했는데 포인트를 좀 많이 집어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지도랑 다른데도 너무 많고 테트라를 타야되고 그래가지고 와 지금 벌써 해가 질락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제주도에 도착해가지고 포인트만 계속 돌아다니다가 오마이갓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온 요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로 낚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문이 오징어가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밤이 되서도 계속 해 보려고요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이 오징어 낚시를 몇 년 전이지? 하나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딱 한번 해보고 안 해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초심자에 운이 있으니까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쌩님들 화이팅 한 몇 년 전 처음 해보고 지금 하는 거니까 거의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몇 년 전 처음 해보고 지금 하는 거니까 어디서 이렇게 개가 짖나 야 맛있겠다 이거 여러분 옆에서 잿방어를 잡아가지고요 문의는 좀 했다가 좀 해보고요 메탈로 잿방어를 한번 노래 보려고요 20g 메탈입니다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목소리 좀 작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메탈 바꾸지 마자 터져먹었어요 어이 젠장 다시 할게요 또 걸렸나? 여러분 또 터져먹었어요 이제 이거 포함 메탈이 두 개 남았거든요 이거 메탈 다 치면 다시 문이 오징어 칠게요 흐흐 흐흐흐흐 언급 income 쓰읍 이중 설탕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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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안녕 어? 뭐야 뭐야 우와 잡았다 우와 잡았어요 와 손맛 찌기네 짜란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 잡았어요 바로 앞에서 잡았어요 우와 제빵은 내꺼 내꺼 우와 여러분 손맛 와 진짜 손맛 최고 메탈이 지금 두개밖에 안 남았어요 저거 다치면 문유증을 치려고 했는데 잡아붓네요 오늘 문유증을 하려고 제주도 왔는데 이렇게 제빵이가 나와버리면 제빵 잡아야지 멀리 안 던져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나와가지고 들어 올리고 까란치고 들어 올리고 까란치고 폴링할 때 딱 역시 제주도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와 그만큼 고기도 잘 나오고 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쇠가 개처럼 짖네?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포인트가 바로 뒤에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뭔가 집어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 앞에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바글바글바글 좀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큰 녀석들이 얘네들이 먹으려고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럼 저는 그 큰 녀석을 딱 내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제 왼쪽 오른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문효징어 낚시하고 계세요 샤크리 소리가 들리거든요 더 이상 없나? 들었다가 놨다가 하늘에 별 진짜 많다 대박 제주도 펄떼기? 제주도 펄떼기 제주도 펄떼기 제주도 펄떼기 제주도 펄떼기 어따 다들 어디 가버렸대? 이번에는 들었다 놨다 안 하고 리트리브로 계속 좀 천천히 릴링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녀석들이 들어있으면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펄떼기 아이고 쇼크까지 다 터져먹붙어요 쇼크리더를 감고 다시 안녕 너 제주도 고양이구나 제주캣 넌 배고파서 왔니? 저녁은? 아직 안 먹고? 근데 내 집 오징어 잡을 건데 오징어 잡으면 니 줄 거 없는데 다리 한짝은 떼서 줄 수 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요걸 던져서 오징어를 잡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하지? 근데 사실 나도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흐흐흐 이뻐 가운 투 다운을 해서 어? 얘 어디 갔노? 어? 차 안에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지금 고양이가 트렁크 쪽에 갔어요 야 이 냄새 개코네 안녕 넌 다른 녀석이구나 넌 내가 좋아하는 색이구나 어디 가? 아 역시 여러분 만만치 않네요 무늬 오징어 비싸고 제일 맛있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무늬 오징어가 풍륜 이렇게 쌓고 그래가지고 제주도 오면 더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딱 한 마리는 볼 줄 알았는데 아 어렵네요 무늬 오징어 대신 새끼지만 살이 꽉 찬 제빵 한 마리예요 무늬 오징어 대신 무늬 오징어 대신 근데 저의 목표는 무늬 오징어인데 무늬 오징어 대신 무늬 오징어 대신 진짜 많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지도랑 너무 달라가지고 아이 참 다음번엔 더 많은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낚시를 하러 와야겠어요 그래도 저 제주도 와가지고 제빵어도 작고 선반 완전 좋았어요 아 물론 다음번에 선상 가서 큰 거 제대로 잡아야겠지만은 어휴 그래도 완전 시장 고등어 사이즈였다니까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데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와 깜짝 놀랬어요 진짜 오다가 근데 카메라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여드릴게요 오늘 완전 보름달이 떴어요 그것도 귤색이라 해야 되나? 약간 주황빛을 도는 그런 밝고 엄청 큰 보름달이 떴어요 화면에는 제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작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엄청 커요 지금 제가 여기 딱 앉아있으면 발 앞에 이렇게 다리 딱 보여요 그래서 옆쪽에 앉아가지고 오늘 저녁 먹으려고요 요번에 샀어요 오늘 저의 저녁 메뉴는 바로 라면이랑 김밥이에요 밖에서 나와서 먹는 라면은 진짜 맛있잖아요 그리고 김밥은 제가 아까 전에 오면서 사왔어요 제주도에서 먹을 수 있는 김밥 짠 요거 오징어 무침이고요 요거는 전복 김 솔리푸네 오 솔리푸스 김밥만 있으면 못 먹히니까 라면도 하나 끓이가 물 나고요 지금 또 밤이 되니까 날씨가 좀 더 선글이 해젠데 이제 뜨끈하게 라면 여러분 가스가 없어요 번호만 들고 왔네 꼭 한 개를 빠트린다니까 진짜 아니 번호를 들고 왔는데 왜 가스를 안 들고 왔냐고 왜 아 여러분 라면 못 먹겠어요 에이 어쩔 수 없지 김밥 하나 먹어야겠어요 요거 보세요 맛있겠죠 전복 만나는 밥의 중간에 계란 에다가 요 위에 오징어 무침 요거랑 같이 얹어서 먹는 거래요 일단 요거 말고 요것만 일단은 한번 먹어 볼게요 자 쌩인두부 더 하세요 중간에 들어있는 계란이 푸딩같아요 푸딩 식감 푸딩 식감 왜 같이 먹으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같이 먹어야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간이 요건 심심하고 요건 짭조리야 음 맛있다 아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국물이 없으니까 목맥혀요 오징어 볶음 되게 완전 맛있는데요 요래 해가 우리 쌩인두부 더 한입에 아 무리 무리 그래도 한 번 도전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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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실 오늘 한 3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배 타고 제주도에 한 시쯤에 도착했었어요 오후 한 시 근데 낚시는 거의 한 5시 넘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카면 포인트가 찾아왔던 그 지도상이랑 실제랑 달랐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계속 찾아봤는데 테트라를 타야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테트라는 위험해서 뭔가 제약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인트 찾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지 뭐예요 아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라면은 꼭 먹어야겠습니다 가스 사와야겠어요 이렇게 4분 딱 기다리 짜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역시 라면이죠 라면 지금 파도 소리도 들리고 바다 냄새도 맡아지고 하늘에는 달도 밝고 자유생이다 이 구슴 뜨끈해 먹어요 아 든든하임 이제 되겠습니다 아 잘 묻다 와 여러분 무늬 오징어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무늬 오징어 공부를 좀 더 해 가지고 샤크리 주는 것도 좀 더 연습하고 그래 갖고 무늬 낚시를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무늬가 되게 풍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늬가 잘 나온다고 그리고 시즌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무늬 오징어 낚시 계속 도전해 가지고 잡는 모습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 잡은 제빵어는 들고 가 가지고 앵식당에서 봐요 쌩님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야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쌩님들 퇴근 안녕 안녕 샤오